안녕하세요. 한국의 문화유산 소개채널 디그닥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내에는 커다란 원각사지 10층 서탑을 비롯하여 팔각정, 손병희 선생님의 동상 등이 있는데요. 그 한편에 성인 키의 두세배는 거뜬히 돼 보이는 4.9m 크기의 돌덩이가 보입니다. 가서 보면 큼지막한 돌거북이 한 마리가 큰 돌을 등에 쥐고 있어 오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등에 큰 돌을 쥐고 있는 이 돌거북이는 그냥 단순한 돌거북이가 아닙니다. 바로 원각사의 내력을 품고 있는 비석입니다. 물론 현재는 얘가 무슨 내력을 어떻게 품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비석으로서의 가치는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비신에 새겨진 각자가 많이 마모되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표면에 각자 보존 상태만 불량할 뿐이지 나머지는 너무나도 양호합니다. 미술사적인 가치도 상당히 높지요. 그래서 오늘은 보물인 서울 대원각사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원각사비는 조선세조 때 원각사가 원봉된 후로 6년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원봉된 후로 4년 후인 성종 2년 4월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탑골공원터가 조선 초기에는 흥복사였고 원각사였다는 이야기는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 역사편에 설명해두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비석의 건립이 이렇게나 늦춰진 것에 대한 이유는 정설은 없으나 탑이 완공된 이듬해의 세조가 죽고 뒤이어 즉위한 예종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것으로 인하여 이적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원각사비를 건립하게 된 이유는 원각사비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특사를 내리고 백관에게 관작한 계급식을 올려주시니 백관들이 입을 모아 청하기를 신들이 엎드려 보호건대 큰 가람을 짓고 큰 법의 깃발을 세우고 큰 법회를 열어서 귀한 상서가 한 가지만이 아니었으니 실로 공전에 듣기 드문 일이 옵니다. 오직 불보살이 아니면 불법의 교화를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며 또한 우리 전하의 지극하신 덕이 도에 응축되어 묵묵히 최상승에 이르러 들어맞는 것이옵니다. 청컨대 돌에 새겨 영원히 보이도록 하소서. 하하니 이에 신 김수원을 불러 그를 지으라 하심으로 저는 명령을 받들고 황송하여 감히 사양을 못하였사옵니다. 라고 하여 세조의 덕을 칭송하고 원각사의 창건 매력을 기록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석비는 비의 성격이나 비문의 내용 등에 의해 사적비, 묘비, 신도비, 송덕비, 추무비, 기념비, 탑비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원각사비의 경우는 사적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비는 삼국시대까지는 자연석을 다듬거나 그대로 세웠는데 통일신라 이후 중국 당나라의 비 형식을 받아들여 거북 모양의 대좌의 비신을 올리고 그 위에 지붕도를 올리는 형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주 태종물 왕름비, 보령 성주사지, 대낭영화산 탑비 등이 그 형식을 따른 초기의 예들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석비는 편의상 기부, 비신, 이수라는 한자식 용어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대원각사비 역시 지대석 위에 기부, 비신, 이수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대석과 기부는 화방암 재질을 하나의 돌로 다듬어 만들었고 비신과 이수는 원박사지 10층 석탑과 비슷한 대리암 재질의 또 다른 하나의 돌로 다듬어 만들어 크게 두 개의 대형 석재를 이용해서 건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북 모양 형태를 한 석비의 경우 지대석과 기도를 하나의 돌로 다듬는 경우는 상당히 많으나 비신과 이수를 같은 돌로 다듬는 경우는 작은 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특히나 대원각사비 같은 경우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지요. 비에 사용되는 대형 석재를 옮기고 짜 맞출 수 있는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고 이 돌을 다듬을 수 있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장인들이 동원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원각사비 지대석은 기부의 형태를 따라 외곽을 다듬고 상련은 고르게 치석하여 기부의 발과 몸체 등이 지면을 굳건하게 디디고 있는 형상으로 조각되었습니다. 기부의 네 발은 몸체에서 분명하게 뻗어나와 모두 전방을 향하도록 하였고 발의 표면에 주름 문양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발가락 끝에 발톱도 날카롭게 처리하여 사실적인 느낌을 주기에도 충분합니다. 이 원각사비 기부의 발 표현 기법은 이전의 기부들과는 다르며 그 이후에 건립되는 조선 전기의 기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부 후면에 표현된 꼬리는 세 가닥으로 길게 돌출되어 있으며 표면에 주름 문양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보기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귀두는 목줄기를 짧게 앞쪽으로 뻗어 전방을 향하도록 했으며 목줄기 아래에는 1단의 받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며 콧구멍은 입 위로 좌우에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 때에는 귀두를 용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원각사비에서는 기부 본래 모습으로 충실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두의 상면은 평평하게 처리하여 그 표면의 눈과 볼을 평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대원각사비는 역동성보다는 사실적이고 안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기부의 비감과 하엽형 문양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조선시대 기부의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귀갑은 형태에 따라 외곽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가장자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된 기갑대가 돌려져 있습니다. 귀두 바로 뒤에서는 뒤집어진 형태로 표현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일정한 간격으로 기갑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 표면에는 호형의 성문으로 구성된 기하학적인 문양이 반복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갑의 표면에 굵은 선을 활용하여 사각형 등 여러 형태로 구획한 다음 그 안에 표면에 다시 여러 가닥으로 구성된 성문이 일정한 형태로 조를 이루면서 기하학적 문양을 형성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는 복잡하지만 문양은 단순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귀부상부 중심에는 비신을 삽입 고정하기 위한 홈을 마련하고 그 주변으로 낮은 받침대와 함께 넓게 하엽형 문양을 새겼습니다. 하엽형 문양은 여러 가닥으로 구성된 연잎이 연상되도록 표면에 여러 가닥의 줄기를 표현했으며 사방 끝부분에는 연잎이 넓게 뒤집힌 형태로 표현되어 마치 대형의 연잎을 뒤집어 귀부의 상면을 감싼 듯한 형상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별도의 사각형 비자를 마련하여 비신을 삽입 고정하고 비자 주변으로 구름문이나 연화문 등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조선 초기부터 이러한 하엽형 문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신은 귀부상부의 넓게 사각형으로 비신홈을 마련하여 비신하부가 통째로 삽입 고정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비신 표면에는 글자를 응각하고 상부에는 역동적인 이소를 조각하여 신성함과 수호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신 상부 한가운데에는 마름무 형태의 제액을 마련하여 그 표면에 세로로 대원각사 지비하고 응각하였습니다. 이 제액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강희맹이 쓴 것입니다. 그 주변으로는 구름문양과 함께 용신이 역동격으로 꿈틀거리면서 이수의 모든 면에 걸쳐 용문양이 가득 새겨지도록 하였습니다. 용부는 이수부 전면 상부에서 위쪽을 연으로 머리를 살짝 치켜들고 있으며 머리 위로 상부에 놓인 여의주를 바치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수 측면에도 용신이 가득 조각되었는데 하부는 꼬리 부분이 표현되어 정면이나 후면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수 후면 역시 정면과 동일하게 용두와 용신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전후 좌우 대칭 구도로 용신과 용두가 표현된 것입니다. 귀부와 이수의 빼어난 조각 손실을 통해보면 대원각사비는 당대의 문화적 역량이 직결된 석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물 서울 대원각사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비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디그닥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